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의 무기한 방송중단 사태와 관련해 KBS PD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KBS PD협회는 녹화를 불과 3일 앞두고 이유도 없이 일방적인 MC교체 통보를 하는 건 제작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선 방송중단 사태까지 이른 경과와 관련해 지난 4월 4일 새 MC로 유명 배우를 섭외 후 제작본부장에게 보고했고 30일 첫 녹화를 앞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빼면 첫 녹화까지 사흘을 남겨뒀던 25일 제작본부장이 돌연 조수빈 씨를 MC로 기용하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작진은 본부장 통보에 반발하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프로그램 녹화 역시 잠정 연기 통보를 받았으며 긴급 TV편성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작진은 고민 끝에 석 달의 제작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배우를 섭외해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였으나 본부장은 본인이 스스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정된 어떤 다른 MC를 얘기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상황을 두고 비유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지역 구의원 인터뷰로 바꾸라는 지시를 갑자기 받은 꼴이라며 그걸 거부하면 항명이고 명령 불복종이라 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이 재개되면 배우 한가인 씨가 MC로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같이 하겠냐고 말하는 게 죄송스럽다며 패널과 교수님 등이 부담을 가지는데 기약 없이 2주간 녹화를 못했고 이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논란이 되고 있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방송인 조수빈 씨 측이 섭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섭외받은 적 없는 사람이 매니저가 전화해 일정이 안 된다고 하겠냐며 반박했습니다. 제작진은 당장 방송이 재개되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문제가 이번 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KBS 모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강경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역사전을 끊을 제작진은 어제 성명을 통해 KBS 경영진이 조수빈 씨를 MC자리에 낙하산으로 앉히려 했다가 제작진 반발로 무산되자 프로그램 폐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폐지가 아닌 재정비라며 향후 제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조수빈 씨 측은 진행자 섭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낙하산 표현은 유감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